대학도 캠퍼스 문을 열 채비에 나섭니다. 이번 2학기까지는 소규모 실습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내년 1학기에는 전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학사가 운영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속속 대면 수업을 늘려가는 가운데, 대학의 대면 수업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은 유초, 중고와 다르게 이미 20대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 바, 기존의 대면 수업 확대 방침 하에 11월 1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대학들은 남은 2학기 동안 소규모 수업과 실험 실습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실습 수업이 중요한 전문대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문대상의 국가공인 자격증 준비를 돕는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도 다시 되찾을 전망입니다. 두 칸씩 뛰어앉는 강의실 기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자취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 계절학기 땐 모든 수업이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강의실 방역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대학에도 적용해 기숙사와 체육시설 등 학교 공간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내년 1학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모든 수업과 캠퍼스 활동을 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